안대하고 아이스티 만들어먹고 와 대박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건 3종 세트가 다 모여있어요 안돼 안돼 아우 또 니들 독립도 시켜줘야지 야 과자집 과자집 좋아요 과자집으로 타죠 사랑하자 호리존부터 사랑할게요 호리호리해서 호리졸 진짜 뭐라구요? 호리호리? 저는 언니 가짐 없는 거 깜짝 놀랐어요 가지를 왜 vague 가지를 아직 먼지 가지 먹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야 진짜 시술을 너무 못하era 에에